팬으로서 좋은 곡을 들고 나오고 방송국에서 뵐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팬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저희도 오마이걸 분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린씨 컴백 축하해요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티저 사진이랑 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이번 컴백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항상 긍정적으로 아린씨의 삶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팬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꼭 떡티슴 먹어요 떡티슴 못자고 선배님이 또 저의 이름을 말해주셨다고 보여주셔서 떡티슴을 또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까지는 휴대폰이 없어서 선배님이랑 연락을 못해서 아직 떡티슴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폰도 생기고 활동도 같이 겹쳐왔으니까 제가 꼭 선배님께 이번에는 포토카드에 이메일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꼭 남겨서 선배님께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면서 어 맞네요 네 어 선생님 저도 영상편지를 봤는데요 네 그 너무 진심이 담긴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음악방송에서 뵈면 정말 많이 떨릴 것 같고 눈도 잘 못 쳐다볼 것 같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티슴 진짜 이번에는 꼭 같이 먹어요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네 아 그래요 네 그쵸 네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뭘 제일 좋아해요? 당연히 달려라 하니죠 알겠습니다 네 달려라 하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달려라 자 이렇게 해서 bueno ible сюжetto éis